이거 나갔다가 먹을 것 좀 사올라칸데 자 9시 올거에요 아 여보세요? 근데 뭐.. 몰라요 저도 언제 끝날지 지금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언제 끝날 시간 정하고 있어? 야 미친.. 깨 핫! 편의점 되게 방금 공책으로 가는 그럼 저는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연날리면 어떻게 돼요? 탓돼질 해볼까? 탓돼질 야 너 뭐.. 적어주세요 저거 저술주세요 저거 에이 아빠 나 저거 다 좀 적어주세요 저거 저거.. 저거 달라니까 아니 저기 아저씨 그 아저씨 동양계이신거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거달라고 저거달라고 저거 말을.. 말을.. 말귀를 못알아들어? 이거달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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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랐지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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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달라고 탓돼질을 이렇게 했는데 어 뭐야 돈은 왜 줘 돈을 주겠다는거야 이 사람.. 이 아저씨 이거 야 이거 알바 맞아 이거? 야 손 들어봐 너 이거 안되겠어 이 새끼 이거 알바 아니야? 알바 죽이고서 남은 도둑 아니야 이거? 돈을 왜 니미 가져가요? 드실래요? 뒤로 짭시다 우리 헬기 할 겸 예? 뭐야? 헬기 가켜 마시길래 키자가 그냥 근처에 있으면 어차피 타도 안되니깐 아 오케오케오 그렇지 그렇지 마음가짐 좋아 아 미안합니다 아 괜찮으세요 아이 아주머니 괴롭히지마요 아 뭐야 왜 죽땡인데 아주머니 죽었잖아요 돈은 어디갔어 돈 어디갔냐고 아 없네 아니 근데 사람을 아무렇게나 그냥 때리고 내가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렇게 피니쉬를 먹여버리고 있을게요 멋있습니까? 거기서 피니쉬를 그냥 어깨빵을 그냥 그렇게 먹여버리네 아휴 근데 내 생각에는 바빠서 다들 안보일 것 같아 종이 울려서 집에 가보는 옥치나 래쉬 아 래쉬 야 야 야 야 어 안돼 안돼 돌돌아 안돼 이쁘다 어 안죽었네 어 이쁘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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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훈아 너무 시크하게 오진다 대푸나 기다려 내 구하러 갈게 와 진짜 눈피 되게 왜소우시네 뭐야 사전지압 받은 거야 자 사진을 찍으셔서 해야돼요 아저씨 눈가를 왜그렇게 부랄리세요 아저씨 아래에 의거는 왜그렇게 하고 크다고 자랑하시는거에요? 어? 네? 내꺼였나? 뭐 뜨자구? 그래 아저씨 사진 다 찍었으니까 아저씨 이제 내 세상에서 없애줘야겠어 아니 뭐 그렇게 눈빛을 그렇게 눈깔 떠가지고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뭐 누가 죽일 들어가고 싶길냐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렇게 좀 약간 서비스만처럼 좀 웃을 줄도 알아야지 그 사람들 다 도망가네 야이 대단하다 니마 어 그 이씨 맨날 나한테 그렇게 눈깔 막 그렇게 뜨더니 어이씨 마이구 아우 너 그 얼굴이 어 아이씨 미안한걸 이쯤 되니까 타격감이 너무 좋잖아 멈출 수가 없는걸 니가 내 S를 뜨게 해줬어 어 고맙다 아이고 히시 해피 유이엘 아 뭐야 이래서 눈길을 걷지 말라는거야 등산하고 길 잃어버린다고 이러다가 막 미끄러지고 방길 등산만큼 아주 미친짓도 없죠 우리 근데 우린 그 짓 하고 있다고 오! 오! 잠깐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주하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내 발가락이 막 꼬락꼬락 거예요 하나님 발이 많이 아픕니다 아니 미친 뒤로 놀질 못해 그렇지 그렇지 됐어 됐어 내가 해냈어 그래 이렇게 운전 운전 운전!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뭐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이거 힘들었어 이거 으어어어 으어어 하아니래 하나님! 하나님! 짜이씨!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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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으.. 오오 스위프트 제럭스에 랜딩 라이트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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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터지는.. 다신 너 안다.. 야 이 개새끼야! 널 터뜨렸다고 난 주인한테 복수를 하냐! 살 수 있겠지? 이거 살 수 있겠지? 살 수 있을 거야 아잇! 에잇! 아잇! 드래그야 나도 이겨 들어간다! 아잇! 아 안 죽네! 아 불타서 죽는다! 이새끼 이거 확정이었어! 야 주인한테.. 내가 널 히틀었다고 하기로니 그거를.. 거부한다.. 어? 기네? 대박 비춰드립니다 길이 험난하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이야? 뭐했어? 어디가졌어? 또 누가 팍 들었어요? 저.. 다음부터 하운드님은 저희 중직에서 제명 되십니다 네.. 제명은 그.. 제 심장을 놀래게 하는 데.. 네.. 터지라고.. 네.. 떨으셔요.. 와우! 님들 이렇게 이색 다이빙 하죠? 확인 좀 해볼게요 아악.. 다이빙 하죠? 형적인 곳이 여기 있잖아 케이블카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거기.. 맨 끝에 한번 써봐요 누구하나봐 하운드님 하지마요! 하운드님 하지마! 하지마! 안녕히 가세요! 기원, 다이빙 다이빙 신년으로 하고싶은 말, 소원 하나 들고 가시죠 소원은 말 안하셔도 됩니다 눈 안고 가만히 가셔도 돼요 신년에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원 꼭 이뤄지라고 듭니다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조직원들에게 하고싶은 말도 없어요? 어... 우리 폭탄은 쓰지 맙시다 들었냐? 들었냐고! 우와, 잠깐만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나시라, 내가 떨궈줄게 갑니다 갑니다 신년! 우리 신데레님 좋은 하루만 되길 빌면서 자, 액탭 아, 누가? 다카운 맨발이신데?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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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하하 가면서 소원 빌고 가세요 가면서 말하면서 가세요 가면서 빨리 오늘 하루, 신년 하루 말하고싶은거 조직원 달고싶은거 빨리 말하고 가세요 메이플 이벤트 더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하운드님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마지막이란다 마지막이란다 신년, 소원 그, 흠 흠 마지막 어, 신년에는 배인좀 만들고싶은 내려가세요 하하하하 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님 오늘 신년 2017년 신년 어, 잘 맞이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배가리빵! 아, 또 잘가 어, 오! 살았어 하하하하하하 다 잘 들어가세요 친데레님 잘 들어가세요 그렇지, 잘 들어갔다 어, 언제 왔어요 근데? 아, 방금 올라왔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가요 그냥 어, 우리 좀만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그거 또 다 왔냐고 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왜 떨어지죠?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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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카카오언니 너무 이상한게 어,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내 시, 내 카메라 케넬도 안 잡혀있어 그냥 혼자 떨어져서 죽어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우리 초밥버터님 어, 파숙이님 자, 2017년 어, 좋은 하루 되시면서 어, 우리 조직에 오신 걸 굉장히 환영합니다 자, 가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으아하 그렇지, 날아가요! 하하하하 저, 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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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가 걸리셨어요, 기자관님 우리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닦게 주십시오 허스가 대본님이네 어유, 이거 약간 크림 나온다 하하하하 2017년은 첫 흥믄 한 마디 그만 죽이고 그걸 죽이지 하하하하 흐흠 아이 이 말 하자마자 죽이는 이런 쌍그리같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둘 자간이 성형 좀 내 얼굴이 어때서 어떠냐고 내 얼굴이 흐흐흐 자간이 일단 내 얼굴이 뭐 자간님 거기 그 눈 숙성의 아침을 준비해 드릴까요? 저에게 눈..뭐야.. 눈덩이 하나 있으면 나한테 좀 건져줘봐라 갈땐 가더라도 눈덩이 하나 정도 괜찮잖아!! 대박! 끝났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 잠깐만 좀 하다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해줘요 하나 둘 셋 three 해피 뉴 이어 아니 도영님만 하잖아 다 같이 합시다 자 다 같이 자 하나 둘 셋 나를 찌마 우리 쥐래? 뭐가 또 있냐고 됐어요 오케이 이건 사진 올려줄게요 오케이 다 수고하셨어요 오늘 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그거 하러 갑시다 사진 망년에 더 내려갔어 아니 그 저기 바스기님 그걸로 때려본다고 헬기가 부서지진 않아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그... ㅋㅋㅋㅋㅋ 계란으로 바위를 추고 계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시네임으로 열심히 눈을 던져서 헬기를 맞추고 있더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역시 우시는거 아니죠? ㅋㅋㅋㅋㅋ 아이씨 뭐야 눈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부신거야 여기? 흔났다 흔났다 흔났어 흔났어